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이렇게 또 햇님이 빵긋 웃고 있네요. 새벽까지는 날이 흐려서 오늘도 날이 흐리려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햇빛이 나와져서 얼마나 좋은지 꽃들도 훨씬 이렇게 가을비를 맞고 나더니 아주 싱그럽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비보석에 비보양 먹고 아주 더 싱그럽고 더 예쁘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네요. 아유 저기 보세요. 얼굴 큰 다할리아가 저를 그냥 환하게 맞이하고 맞이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오 세상에. 여기 밑에서 또 피네요. 또 또 또 이렇게 피니까 어머나 대박이다 대박.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대전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또 꽃나무를 보냈다고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집으로 갔더니 이렇게 꽃선물 박스가 이렇게 와있지 뭐예요. 아까 제가 저녁에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이렇게 전화 통화는 못하고 문자만 감사하다고 문자만 남겨드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하나 또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려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정성껏 또 이렇게 보내주셨답니다. 요 속에 또 이름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저 요거 청사초롱 엄청 갖고 싶었는데 구루미네님 맨날 요거 자랑하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엄청 갖고 싶었는데 요걸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게 청사초롱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꽃밭에다 심고 또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이렇게 봉지에다가 요렇게 또 혹시라도 마를까봐 요렇게 해서 요 속에 흙이랑 해갖고 흙을 요렇게 해가지고 퍼다 맞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세상에. 구독자님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예쁘게 잘 심어서 예쁘게 또 잘 키워볼게요. 덕분에 꽃밭이 점점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도 심을 겸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유 진짜 너무나도 싱그럽습니다. 아주 비를 맞고 나서 그러는지 조금 감을 다 씻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닐을 맞고 놨더니 꽃들이 점점 더 싱그럽고 더 예쁜 것 같아요. 꽃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노란 공이를 이거는 지금 이거 뭐야 이 넓적한 화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노지월동이 안 돼서 요걸 들여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노지월동이 됐다고 또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하나는 시험 삼아서 땅에 요거 묻어보려고요. 요건 땅에 묻고 항아리에 있는 거는 그냥 잘라내고 들여가야 되겠어요.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추울 거라 했는데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다음 주에 점점점점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버베나 얘도 그냥 여기서 있다가 그냥 뭐 못 들여가고 요거 자꾸 요 꽃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 골드 피라밋이에요. 골드 피라밋 요것도 노지월동 된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놔둘 건데 요렇게 꽃이 한참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 여우 눈동자도 아마 이게 노지월동 된다고 했는데 요게 혹시라도 노지에 놔뒀다가 죽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요것도 땅에 한번 묻어봐야 되겠어요. 화분채 이거 봄에 집에 있다가 나와서 제가 화분을 저기다 묻어놓고는 요걸 못 봤어요. 그래서 여름에 늦게서 요걸 발견해가지고 꽃을 요렇게 봤는데 지금 한참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가 노지월동이 확실하게 되는지 음 누구지 옥상 레인보부님 그쪽은 통령이라서 남부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보면 요게 노지월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국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없어가지고 요거 혹시 보시면 혹시 이 전국 어디서나 이게 노지월동이 되는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우 눈동자랍니다. 아유 송혁구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제가 꽃 심고 나서 비가 와가지고 뿌리 활짝이 아무래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심어놨는데 요기 꼬리풀 요거 분홍색도 점점점점 음 푸른색이 많이 나고 있어요. 얘도 이제 요거는 보라색인데 요거는 아가아가 하거든요. 요것도 잘 살고 있답니다. 요거 영상을 보신 분이 요거 꽃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저도 이걸 제가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어 토동 사장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화종류이긴 한데 소국이긴 한데 요게 또 지금 가야소국인 줄 알고 한번 보니까 또 가야소국이랑 또 꽃이 조금 달라요. 국화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어 요거 이름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근데 꽃이 예쁘긴 진짜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다른 것들은 이렇게 피지는 않는데 얘만 유독 이렇게 활짝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이름을 몰라서 어쩌죠? 요거 물어보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름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조금 답답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요거 이름을 확실하게 몰라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해드리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어떡하죠? 그래서 아휴 세상에 다할리아에 지금 꿀이 많을까요? 이렇게 벌꿀들이 다닥다닥다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어머어머어머 웬일이야. 저 큰 거에는 벌들이 이렇게 안 덤비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꽃에는 노란색 특히 노란색에 이렇게 벌꿀이 난리가 났어요. 웬일이야. 아휴 세상에 엄청나죠? 아휴 진짜 예뻐요. 요거는 요거는 그렇게 되면 씨앗 좀 받아야 되겠어요. 요거는 씨앗다. 제가 저쪽에서 옮겨온 거거든요. 옮겨왔더니 또 꽃이 이봐요. 요건 또 요런 색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색깔이 얘네 유독 키가 큰 가을이야. 응 예뻐요. 진짜 한참 얘네들이 다알리아가 이렇게 찬바람 나니까 꽃이 아주 열심히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휴 진짜 볼수록 너무 신기하다 얘. 어쩜 이렇게 얼굴이 크지? 음 세상에 아휴 이제 걱정이에요. 진짜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하나씩 이제 들여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 들여가야 될지 아휴 얘는 폼폼인가 보다. 폼폼이에요. 폼폼 다알리아. 아휴 예뻐. 다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렇게 끄어있거든요. 폐랭이들도 아주 엄청 피워주고 있어요. 얘는 끝없이 꽃이 이렇게 피워주니까 너무 예뻐요. 진짜 꽃밭에 요거 폐랭이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음 가야소국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이제 음 투톤으로 되어있는 근데 꽃 근데 꽃 꽃 모양이 달라요. 꽃이 요거는 아직 꽃 꽃잎이 잔잔하게 생겼고요. 요것도 가야소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피어있는 게 요 색깔 또 요 색깔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아직 꽃이 지고 나서 잘라졌더니 안 폈거든요. 근데 꽃 모양이 얘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얘랑 얘랑 좀 닮은 듯도 하고 이건 투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쟤랑 무지랑 꽃 모양이 좀 비슷해요. 가야소국이 맞는 건지 모르겠답니다. 죄송해요. 요거는 언제 꽃이 필까요? 아 분재소국 진짜 분재소국은 꽃이 볼만 하거든요. 얘네들보다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엄청 기다리는데 이거는 뭘까요? 제가 풀인 줄 알고 요렇게 잘랐더니 밥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얘가 칼리금메아 오 칼리금메아인가 보다. 어머머머 칼리금메아를 제가 저도 모르게 잘랐나봐요. 화초인가봐요. 제가 요기 이름표가 있었고 혹시나 풀인가 보다 하고 잘르다가 멈칫 했거든요. 혹시 화초 아니야? 그러고 그랬더니 얘가 하초가 맞았나봐요. 요렇게 순을 잘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 뽑아버리려고 하다가 요렇게 된건데 요 칼리금메아가 맞나봐요. 요기는 리아트리스인데 내년엔 리아트리스가 요기서 꽃도 꽃씨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뿌리로 요거는 또 번식을 할 거니까 내년이 아주 기대됩니다. 얘는 풍차 대모른데 혹시나 해서 꽃이 피워줄까 하고 기다리는데 꽃이 없어요. 꽃이 안 피워요. 얘는 얘는 안 피는데 이거 흰색 겹 대모르는 계속 꽃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피잖아요. 근데 확실히 같은 대모르래도 좀 다르기는 한가봐요.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요거 보세요. 꽃이 어쩜 이렇게 풍성하게 피죠? 금창초 금창초 여기도 꽃 폈고 이제 여기도 요 속에 어떻게 여기 있는지 제가 얘를 여기다 심어놓고 없는 줄 알고 이거 이거 페레기를 여기다 심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레기를 딴 데다 옮겨줘야 되나 아니면 금창초를 딴 데다 옮겨줘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금창초를 옮겨줄까봐요. 아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죠? 또 보내주신 것 같던데 보니까 진짜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피고 있잖아. 이거는 저 남부쪽에서는 이게 저 꽃밭에 누운 주름 잡초 누운 주름 처럼 이게 거기는 많은가봐요. 근데 꽃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저는 이게 토질이 안 맞아서 얘가 죽었나보다 했거든요. 이렇게 잘 살아서 꽃이 피고 있네요. 이거는 이거는 꽁의 비름 꽁의 비름인데 이게 벌레들 자꾸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화분에서 잘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그냥 흑꽁의 비름이랑 다 땅에다 심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죽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따닥따닥 이렇게 잎이 살아나고 있어요. 나무가 살았은 건지 묻어놨더니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땅에다 심어놨어요. 여기서 그냥 겨울 얘네들이 월동 잘하니까 겨울을 여기서 나라고 심어줬는데 지금 이거 어머나 쪼그만데 여기 꽃 꽃이 맺혔네요. 진짜 꽁의 비름 꽃이 예쁜데 얘네들 꽃을 못 봐서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이렇게 이제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계라텀이 아우 어제 비에 맞아 비에 맞아서 얘네들이 어머머 웬일이야 너무 웃긴다. 얘네들이 꽃잎이 굉장히 잔잔하고 하잖아요. 비 맞았다고 이렇게 어머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햇빛에 얼굴이 마르면 좀 낫겠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푸름바고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반그늘이 좋은가요? 그렇다고 꽃이 안 펴주는 것도 아니고 꽃도 꽃도 엄청 피워주는데 꽃은 내 친구님 보니까 잎이 완전히 엄청 크더라구요 어제 표현하시기에는 박화나무처럼 잎이 아주 크고 그러는데 햇빛에 있으면 그럴까요? 얘는 지금 나무에 가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도 잘 피고 잎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주 잔잔하고 꽃을 엄청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기라텀은 햇빛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는 아이인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 드려보네요 지금 저는 이 그늘에 있으면서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고 아주 번식도 엄청 많이 했어요 얘도 한두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에 담아서 집에서 키워야 되겠어요 아 폼폼 언제 꽃 피니? 얘도 한 열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화는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얘도 한 열흘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제가 꽃들 안 피워준다고 빨리 피라고 그랬더니 어떤 영상 보시는 징어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빨리 피라고 그랬다고 새가 되면 필텐데 빨리 피라고 그랬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문남국화 완전히 다 쓰러졌어요 완전히 다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진대로 이렇게 그냥 냅둬야 되나 묶어야 되겠다 너무 심한데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애들 만드빌라 한번 제가 분에다 옮겼어요 이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얘가 자꾸 이게 말로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그래서 지금 그냥 일단 분갈이를 했고요 나비수국도 그리고 아소가 소유송 이것도 얘는 아마 집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청사초로 이거 구독자님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청사초로 하나씩 달렸어요 이것도 한번 예쁘게 잘 키워보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넝쿨 올라가는 대로 한번 잘 키워볼게요 안 키워본 거라 키우긴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아우 매발톱 아주가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을 끝내고 영상에 또 담아봅니다 이거 멜란포디움 잎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했더니 꼼지꼼지 바이솔림이 얘는 또 벌레를 많이 탄다고 하네요 멜란포디움이 벌레를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씨앗이 떨어져서 올라온 애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씨앗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이제 내년에 여기에서 또 다시 싹이 올라오면 그렇게 키워야 되려나 봐요 제가 아무리 씨를 찾아봐도 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씨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잎이 찬바람 나면 벌레들이 아무래도 덜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멜란포디움 진짜 예쁘죠? 이거 와인컵 쥐선이잖아요 줄기 하나 있던 거 오늘 그냥 잘랐어요 이제 줄기는 잘라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마디마디 진짜 얘가 엄청 엄청 올라오네요 아주 그냥 밥이 많아졌는데 여기 또 넝클 이렇게 나간다 그냥 이제 이대로 얘는 노지월동 되니까 얘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얘는 여기서 완전히 뿌리를 여기 밑으로 뿌리를 완전히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서 키우면 잘 것 같고 이거는 이 수국은 여기 노지월동이 안 되는 수국이거든요 이거 원예수국이라고 아주 예쁜 건데 지금 얘는 뿌리는 내리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대로 얘도 이제 안으로 들여가야 돼요 근데 잎이 왜 이렇게 마르는 거죠? 저도 수국을 안 키워봐서 키워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건데 얘가 잎이 왜 다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양 부족일까요? 아 여기다가 유박을 좀 올려놔볼까? 아니면 하분이 적은가요? 이거 하분이 그렇게 적은 하분이 아닌데? 가져간 요렇고요 요거는 어디 씨가 있나? 백두산 털동자도 이제 글쎄요 꽃이 요거 또 세순이 올라오는데 꽃이 어떻게 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붉은 숫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화려하죠? 진짜 지금 꽃밭에서 존재감 드러나는 꽃 중에 요거 하나 붉은 숫자인데 아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우와 세상에 아이고 아프지 이렇게 멋질 수가 있어? 아우 진짜 예쁘죠? 붉은 숫자인데 또 나리에 흐려지고 있어요 아까 햇빛이 빵끗 하더니 이제 다 작업을 끝내고 놨더니 이제 또 해가 숨어버렸어요 와 진짜 용담 용담 꽃 예쁘죠? 아직 요 아이들이 다친 거는 아닌데 계속 피고 있습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 꽃도 한번 피고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 개화 기간이 긴 것 같아요 아유 꽁에 비룬 요거 핑크핑크 합니다 색깔 이쁘네요 근데 이상하게 얘는 얘보다는 세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무튼 근데 요렇게 꽃이 하나 피어졌는데 너무 예쁘네요 꽁에 비룬 꽃들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인동초도 노지월동이 돼서 제가 그냥 요 화분에 담아져 있는 상태로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노지월동 되니까 여기다 그냥 땅에다 묻었어요 어 요 뒤에 근데 흙이 안 들어갔네 흙을 좀 더 밀어 넣어야 되겠어요 땅에 묻어놨더니 얘네들이 물거품도 좀 덜하고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제가 작년에 산목해서 키운 건데 꽤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요거 외목대로 한번 키우고 싶어서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외목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무 수형이 외목대로는 안 되는데 요것도 요 자체로 그냥 돌돌돌돌 말아가면서 한번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랬지 은하철국 철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제가 산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토동 사장님이 주셔서 갖고 왔는데 요 은하철국 요거는 철축 은하철축 요거는 노지월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철축도 노지월동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또 이상한 철축 하나도 그냥 놔뒀더니 걔도 월동하고 살아났던데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은하철축 요거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요거 접시꽃 또 요렇게 심었어요 요것도 또 구독자님 요걸 또 보내주셔가지고 요건 또 접시꽃이 좀 특이한 것 같아서 나눔을 좀 했어요 여기 주변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좀 월동되는 꽃을 갖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또 요것도 나눔을 해드렸답니다 요거는 은메화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노지월동이 되나요? 은메화 요아이를 숨어있어가지고 신경을 못 썼더니 요거 은메화 지금 이게 열매가 달려서 지금 요렇게 졌는데 요것도 한번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은메화 노지월동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제 바람 부면서 비가 와가지고 꽃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이거 무늬병꽃 무늬병꽃 얘도 여기 유박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잎이 자꾸 마르는 거 보니까 새순이 또 나오고 아 이거는 그냥 지는 건가 봐요 새순이 나와서 괜찮겠죠? 음 여기다가 이제 초롱꽃 또 초롱이 보라 미니초롱 초롱꽃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것도 나눔하고 저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이고 부뚤레야 아 예쁘다 요거 음 춤꽃은 이제 세력이 다 했나 봐요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제 씨가 맺혀서 이제 씨가 떨어지겠죠? 씨가 떨어지면 또 내년에 나겠죠 이렇게? 음 부뚤레야는 여전히 예쁩니다 아 다들 막 월동 준비를 막 드리고 하던데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요 아이들 진짜 엄두가 안 내요 안 나요 요 예쁜 모습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볼 때마다 제가 심란합니다 아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심란해요 그냥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거 어우 예쁘다 어우 예쁘다 음 101호 너무 예뻐 풀 속에서 또 여전히 예쁘게 피워지는 101호 이제 비가 그만 와요 이제 씨가 씨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아유 메리골드 볼 때마다 좋으시죠? 아주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키가 워낙 크니까 다 쓰러져서 아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둬야지 여기 연잎 배구니아 지난번에 보내주셨는데 어 하나 여기 살아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서 또 여기다 돌드놓고 했는데 또 밟았어요 밟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보내주셔서 여기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스카리인가 뭐지 음 무스카리? 뭔지 여기 구근을 심었는데 여기 싹이 났고 이제 여기에다가 튤립도 심어야 되고 구근도 이제 심어야 되고 할 일은 많고 그렇습니다 어머 얘 웬일이야 장미꽃 좀 보세요 우와 얘 얼굴이 되게 크네 얘 유럽 장미인가 봐요 어? 어? 얘 아 월동하고 어머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얼굴이 빵떡이에요 어머나 지난번에 제가 여기다가 유박을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우와 얼굴 되게 크네요 이거 보세요 얼굴이 커요 이렇게 엄청 커요 이쁘죠 장미가 이렇게 꽃은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장미가 작년에 꽃을 엄청 보여줬던 장미인데 얘가 이상하게 별로 안 좋아요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요기 요기도 찔레 장미 아우 요거 보세요 진한색이에요 진한색 요거는 뭘까요 국화일까요 얘는 국화인데 얘는 얘는 국화 종류인데 어머나 꽃 금방 보겠어요 어머나 이거 제가 삽목했던 그 그 종류 같은데 음 얘는 얘도 진한색이 거 같고 아 너무 행복하다 진한색 꽃 꽃이 엄청 보고 싶은데 얘도 얘가 아스타인 아스타인가 잎을 보면 아스타 같기도 하고 음 궁금해 얘도 쓰러져가지고 제가 세워놨어요 묶어졌어요 다시 묶어졌는데 얘도 연한색일 거 같아 얘도 연한색일 거 같고 보세요 다 쓰러졌어요 얘는 키 크지도 않는데 완전히 쓰러졌어요 둥근잎 구절초 얼굴 짱구 자 그래서 또 오늘도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또 보여드려요 예뻐서 예쁜 꽃들 또 한 번 이렇게 눈 맞춤 해봅니다 다음 주에 요 꽃을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꼭 꽃을 제가 영상에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빨리 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궁금한 꽃 국화꽃 꽃님들 오늘도 음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고 행복하게 하루종일 웃는 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이쁘다 너무 이쁘다 번파랑 너무 이쁘다